4강학교 촬영이 드디어 마지막에 적어들었는데 8주 동안 정말 너무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보이프렌드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저희의 좀 다른 모습을 보시느라 고생하셨거나 좀 이제 어제 색다른 모습을 알게 되신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4강학교를 8주 동안 봐주셔서 사실 처음에 이 촬영이 약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되게 아침부터 촬영하거든요 제가 정말 그 아침에 아침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이 됐는데 또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고 정말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왠지 촬영이 있을 것만 같은데 벌써 마지막에 한 게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이 4강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점들을 믿지 않고 이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보이프렌드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 해까지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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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